잉여멘 로블록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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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미호야 안녕 안녕 너 캐릭터가 좀 이뻐졌다? 어? 나 쪼끔 바꿨어 쪼끔 쪼끔 바꿨네 어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댕댕이 안녕 댕댕댕 댕댕댕 귀여워 어 캐릭터 이쁘네 야 너 캐릭터 되게 귀엽다 와 엄청 귀엽죠 그리고 옆에 이거 내가 꾸며진거야 아 그래? 그러면은 어? 리아야 안녕 와 옆에 있는 캐릭터 보다가 너 보니까 똥같아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날 좋아한다고 너 진짜 못생겼다 맞아 리아 귀여워 리아 귀여워 저게 귀여워? 응 넌 제일 귀여워 뜨헉 뜨헉 어쨌든 오늘 귀여운 멤버들과 함께하는 엄청 큰 엘리베이터 오늘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오늘 리아네 집 놀러 갈거야 지금은 어?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뭐죠? 아니 형 얘들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1층이지 야야 니 집에 야 누구시니? 저 뒤에 귀신 분은? 우리 엄마이요 뭐? 원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엄마 왜이렇게 친구들을 반겨주세요 너네 엄마 슬렌더맨이야? achsen 니가 엉마라며 아해요 아아아 하핰estab 어머님이 이쁘시네. 얘들아 다음 층은 나의 방이야. 아 네 방으로 가는 거야? 내 방이 나올 거야. 리아 방은 어떻게 생겼을까? 정말 기대가 되는 걸요? 응 굉장할 거야. 어 리아야. 리아 방 어두워. 리아 방이 어두운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거야. 리아 방 가다가. 가끔 이래 주먹으로 치면 괜찮을지. 아유 너무 세게 쳤다. 어 리아야 이제 니네 방으로 쟤 가는 거지? 맞아. 니네 방에는 뭐가 있어? 내 방에는 이제 나의 여동생이 있을 거야. 여동생이? 리아 여동생이 있었어? 와 리아 방이 마을이네. 야 저기 건물이 움직여. 저기 왜 건물이 움직여? 아 저거 내 여동생이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. 뭐? 뭐야? 야 여동생이 눈이니? 야 여동생 뭐야? 아 오빠 친구들이야. 너무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 안 되지. 야 아무래도 댕댕이가 마음에 들었나봐. 여동생이 빡이 쳐다보는데? 아 미안해 나는. 넌 내 차이야. 아 진짜 무섭네 쟤. 구독. 다음은 내 화장실이야. 화장실? 내 화장실이야. 무슨 화장실 엘리베이터 타고 와야 돼. 이거 좀 급하면 어떡하냐? 야 화장실 봐라 화장실 클라스 봐라. 아 여기 끝쯤 가면 변기가 나올 거야. 와 뭐야 이거 이거 엄청 마려우면 싸겠다. 벌써 싸고 있어 누군가. 아 여기가 변기통 아니었어? 변기통 아니었네. 야 위에서 누가 둘라를 싸고 있어. 야 똥이 덩그레. 도망쳐. 야 무슨 토끼똥이냐?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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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? 아이고 이거 누가 싸는 거야 이거? 똥에서 불이 나고 있어. 이 똥을 맞으면 똥에 부서지는 똥이야. 야 어제. 야 어제 매운 걸 드셨나봐. 야 조심해. 어제 불닭볶음면 드셨네. 아 이거 너무 매운 걸 먹었다 저 친구. 이번에는 내 아빠가 있는 아빠 방이야. 안빵 안빵 안빵. 안빵이구나. 아빠? 아빠가 계셔. 아빠 안녕하세요. 야 아빠. 기분이 안 좋으셔. 야 너 어제 몰래 현진했지? 어? 아빠 저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. 리아 아더님 안녕하세요. 니가 친가. 야 좀 과격하시네. 마음에 안 드셨나봐. 좋아요. 이제 마지막이야. 마지막으로 내 강아지가 사는 곳이야. 아 강아지집. 개집이야 개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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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집은 정말 궁금한데? 야 개집. 그럼 뭐야. 어 우리 강아지 발디네. 발디네. 죄송해요. 어 발디야. 어 어 어 어 어. 아이 귀엽다. 발디가 좀. 어 근데 니 집. 그 대대로. 대머리이신가봐. 뭐? 아니 니 집 개도 대머리길래. 우리 집 강아지 종이 뭔 줄 알고. 뭔데? 강아지 종은 요쿠셔테리어야. 요쿠셔테리어? 강아지 종이 그냥 김이 아닌가?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. 아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. 아이고. 가자 우리 집이야 이제. 아 그래? 이제 가는 거야? 음 가면은 우리 엄마 아빠도 있을 거야 아마. 오케이. 인사드려야지. 아이고 인사드리자 얘들아. 엄마 아빠 오신다. 야 저기. 어 뭐야? 어 어 어. 어? 어머님 안녕하세요. 어. 제가 미워 친구라고 하는데요. 제가 가끔 또 그런 실수를 하곤 해요. 야. 아이고 미워 어머님 아버님이. 기차를 타고 오셨나봐. 너무 반가워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다. 아이고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따님이 딸을. 이번엔 그러면은 우리 새로운 친구 댕댕이. 내 집도 놀러가 볼까? 좋아. 그럼 내가 우리 집 욕실을 소개시켜 줄게. 욕실? 좋아 좋아. 아침 아까 똥맞아서 좀 씻고 싶거든 그래 샤워도 하고 너도 니네네 집 욕실로 급하게 가자 오 빨리 열어줘 야 욕실이 야 욕시 뭐야 욕실에 누구셔? 아 때밀이 아저씨 때밀이 아저씨까지 목욕태리구나 때밀이 아저씨가 자꾸 핫도그 달라는데? 아 그때 시원하게 밀어주시네 야 근데 니네네 집 완전 좋다 온수가 콸콸 나오는데? 온수가? 야 노초로 온천탕을 좀 표현해봤어 한번 들어가볼래? 오오 따끈따끈해 따끈따끈하네 야 온수가 그냥 콸콸에 나와 야 얘들아 니아 집 별로 없네 우리 주로 와 어? 이 사람이 핫도그 들고 있으니까 막 가서 내놓으라 그래 막 음 그러네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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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요 드릴게요 핫도그 드려 준다면서 자기가 먹어 자 이번에는 우리집인데 우리집에 별건 없어 와 니네집 집길이라구나 아 우리집이 그거 하시거든 사업하시거든 여기 여기 여맨이 어머니 계시네 야 야 야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알바생이야 알바생 그냥 우리 안으로 왔니? 아 알바생들이야 아이고 알바생들 열심히 하고 있네 오늘 엄마 아빠가 안 계신다 이겸은 자 어쨌든 얘들아 이제 우리집에 푹 쉬고 이제 엘리베이터는 그만 타자 응? 그래 이 엘리베이터 좀 무섭다 응? 그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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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